네, 여러분 최준철 대표님 그리고 박성진 대표님 잘 알고 계시죠? 가치투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두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가치투자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한번 기본부터 다지고 싶은 분들께서는 6권의 책을 넉 달 동안 함께 읽는 독서 클럽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의 지혜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짜리 아닙니다. 이 노트북. 인텔 코어 i7 텐드 제너레이션 엔비디아 지포스 GTX-YO 요가 슬림7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난 협찬받았어. 만약 50만 원짜리 하면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광남 선임위원과 함께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광남 선임위원님.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은 중국부터 가봐야 되겠지요? 네. 중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시장은 다음 주에 주요 경제제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런 발표들을 앞두고 좀 혼족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홍콩 시장은 전이 사락에 따른 반별 매수 플러스 은행주가 금융은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특별한 모멘텀이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 관망세가 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플러스 0.13, 심천 성분 지수가 마이너스 0.68, 그리고 항생 지수가 플러스 0.94, 테크 지수는 상해 과장판이 마이너스 1.05, 심천 창업판이 마이너스 0.49, 항생 테크 지수가 0.8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플러스라고 볼 수는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전일 홍콩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 지수가 상승한 걸 좀 제외하면 나머지 또 약간 마이너스. 보합권.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은행주가 왜 오늘은 강세를 보였냐라고 하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오늘 한 5천억 원 위안대에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하는 MLF를 가동을 합니다. MLF요?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1년 미만의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LF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말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금융주 전반에 이걸 호재로 인식을 했는데 이게 왜 호재로 인식이 됐냐면 지난 7월에 사실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은행주한테 일종의 손실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은행주한테 손실을? 은행의 이익을 실물경제에 양보하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은행의 이익을 실물경제에 양보하라. 은행이 돈 벌었으면 토해내라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조치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금리 같은 것들을 실물경제로 풀 때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을 좀 낮게 한다든지 원래는 적정한 시용평가에 맞는 금리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이익을 보지 말아라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던 상황인데 지금 이런 중기 유동성 창구 지원을 통해서 정책 기조가 조금 소폭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최근에 글로벌 시장 모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아무래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망 심리가 짙었고 다음 주에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월요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3분기 GDP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까지 좀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있군요. 발표들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관망 심리가 아무래도 강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 이래 중국에 다행스럽게도 유동성 지표가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건 스털린하고 노무라에서도 코멘트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노무라의 코멘트는 중국의 양호한 신용 지표 발표가 시장 긴축의 우려가 과도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노무라 증권은 지난 몇 개월간 채권 금리가 상세한 것은 인민은행의 긴축의 영향이 아니라 높은 자금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인프라 지출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노무라에서.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광범위한 신용 성장.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M2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용자총액의 증가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신용 성장은 국채와 탄탄한 대출 수요에 힘입어 단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광범위한 신용 성장이 일어난다. 돈 풀어서 키운다. 네. 맞습니다. 돈이 풀리는 환경이 지속될 것이고 이게 경제 성장에 양호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어제도 안트그룹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미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또 중국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전일도 트램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비용을 중국이 부담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곧바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선의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많이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 14차 5개년 중국의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대감도 반영이 된 만큼 굉장한 급락, 급속도의 악화 이런 건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달러인덱스가 유로와 강세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 국내 시장이 열렸을 때 장중에 달러인덱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심지어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최근에 중국에서 위안화 강세를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련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안화의 강세를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역시 중국 정부가 용인 혹은 조장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시장이 워낙 예를 들면 위안화가 많이 자연스럽게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은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할 생각은 있지만 좀 빠른 듯한 모습을 제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이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유로존에 비해서 훨씬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배팅을 그쪽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끝난 이후에는 중국 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더 좋게 본다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조만간 된다면 저는 이제 같이 커플링 되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환경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거기서 중국도 동일하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3분기 GDP 그리고 또 9월 산업 생산 9월 소매 판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매 판매 지표는 여전히 중요하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 부분은 소매 판매 지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럽 가겠습니다. 금일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1% 중반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일 왜 하락을 했느냐라고 생각이 이렇게 올라갈 거면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증시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질 건 왜 올랐냐? 그렇죠. 오늘 1% 이상 올릴 거면 어제 왜 빠진 거냐? 물론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돌오르긴 하는데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굳이 추정을 해보자면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가르드 22 총재가 이 같은 하락이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국의 존슨 총리가 지금까지는 15일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노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5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15일이 지났는데도 일단 하루 미뤘어요. 16일까지. 그래 봐야 내일인데. 오늘이죠. 그러니까 내일인 거죠. 해 넘어가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시장에서 바라보냐면 영국 정부가 마감 시간이 이미 지나간 김에 11월 중순까지 합의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일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후 측도 협상 대표에게 다가오는 몇 주간 협상을 지속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협상이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총리실에서는 16일에 회의 결과 오늘 하는 결과 나타나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의 노이즈는 있고 또한 영국이 좀 불쾌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후에서 일방적으로 영국의 양보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면서 거기에 대한 노이즈는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이 정치 지형이 변경되면서 영국도 스탠스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긴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결정이 된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현 정책 스탠스가 지속되면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네. 영국은 지금 유로존에서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각국하고 개별적인 무역 협상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로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사실 이건 북아일랜드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에 관련된 협상을 진행할 때 클린턴 행정부에서 과거에 했었거든요. 민주당은 이때의 케이스를 굉장히 자기네들의 유의미한 성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빌미로써 활용하면서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데 이게 썩 미국 입장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 시장은 또 오늘 보시면 유로화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추정해보건대 시장의 전망은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또 언급을 드리자고 하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일간 확진자 수가 또 피크를 재차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빠지는 것처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코로나가 늘었는데도 올라가네?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으니까. 다만 좀 분명한 건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좀 피크를 찍고 악화되는 모습은 나타나는 건 맞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지금의 사태 1차 판데믹하고 2차 판데믹에서 시장의 대응과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일부 빠질 수는 있지만 지난 3월 같은 그런 급락 장세를 만들거나 패닉 장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VIX 같은 빅스 지수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움직임이 제한적입니다. 그런 것들도 참조하시면 일단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 번 놀란 거에 똑같은 걸로 놀라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좀 존재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곧바로 저희도 학습 효과가 있다면 코로나, 부양책, 코로나, 부양책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를 굉장히 놀랄 만큼 서프라이즈하게 더 악화된다면 그렇다면 또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또 그런 모습들은 안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유로존이 9월 CPI가 금일 발표가 됐는데 또 마이너스 0.3% 전월 대비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은 여전히 디플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유로존에서도 사람들이 증시가 저는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여전히 유로존도 추가 경기 부양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유로존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보자고 하면 목요일에 11월 독일 GFK 소비자 동향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미국 갑니까? 미국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유럽 증시가 반등을 주는 상황과 비슷하게 미국 선물도 양호한 출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100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0.27% S&P500도 0.2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만 금일에 또 9시 반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따라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재차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해서 0.8%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혹시 미국, 유럽, 중국 우리 박광남 위원님이 이거 다 준비를 하세요? 네.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양이 이게 보통 양이 아니에요. 매일 느끼는데 이 많은 걸 다 혼자 하시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도와주시나 했는데 혼자 하신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을 전달시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 제일 크고요. 아니, 뭐 저희가 따로 월급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여기 나오는 이상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저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원의 입장에서 지금 투자하는 그 자산을 얼마나 힘들게 모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진짜 이런 진심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박광남 연구위원을 위해서 슈퍼채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은 또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악관하고 공화당, 공화당이 아니죠. 백악관과 민주당이 코로나19 검사에 이견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백악관이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류에서 또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는 5천억 달러 그 이상 안 돼. 아, 그러니까 행정부는 민주당의 뜻을 손을 들어줬는데 네, 일부 들어줬죠. 전체는 다 아니지만 또 그래도 하나의 양보를 또 해서 타결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액션들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은 그런데 사실 뭐 이거는 시장에서 더 이상 이슈거리로 활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사실 저도 이런 계속 지금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중요성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이 언제 통과된다든지 사실 좀 저도 안타까운 상황은 원래 증시라고 하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도 궁금하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지금의 증시에 키를 잡고 있는 건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경기 부양책이 왜 지연될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도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미국의 정부에서도 이것보다는 빨리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원선거, 상원선거, 대통령선거 모두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원선거는 민주당이 무난하게 가져야 할까 하는 전망이 있다 손쳐도 대통령선거와 상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원은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각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수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뉴노멀 환경의 장기화로 인해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10년물 장기금리 보면 지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경기의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다시 어떤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지금 제로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09년도에 제로금리였다가 금리 소폭 올렸다가 다시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올림폭이 과히 높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극도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디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사실 인플레와의 싸움보다 디플레와의 싸움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대공황 때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고 장기간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 걱정은 안 하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푸는 게 나중에 어떤 리스크는 좀 있겠죠.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어서 싸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에 오버슈팅일지라도 용인해서 과도한 저금리 환경에서 벗어날 만한 경제 체력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 기존의 통화 정책만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좀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굉장히 보수적인 정말 미국의 시장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의견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경제가 이렇게 인위적인 조치에 의해서 가는 게 좋지 않다. 자연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도태되는 기업들을 도태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시장이 맡겨나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이 먼저 개입을 한 건 정부가 먼저 개입했습니다. 락다운의 형태로 사실은 시장 경제를 한번 제약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기부양책이 나오는 건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시장만 시장의 힘을 아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논리로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게 경기부양책의 지연에 따른 경기 지표가 경기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일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명목금리까지 같이 떨어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와서 만약에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주들이 변동성 국면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까지만 고려해 주시고 다만 그것도 대선 이후에 리스크들이 많이 감해지고 경기부양책이 1월 중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좀 많이 다시 제다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일에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넷플릭스의 경우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코로나 언택스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된 만큼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들은 어째 많으시니까 실적 발표 보시면서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슈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게 언제 발표죠? 실적 발표 때 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1일인지 21일인지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증시에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22일에 예정된 인텔의 실적 발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광남 우리 선임님 앞으로 슈퍼챗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이 또 너무 진지하셔요 여러분은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터광님이라든지 이민정님, 오수진님 등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 희주님, 전진희님 등등 제가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음 주 중에 우리 박광남 위원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챗 정도면 제가 참치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황스럽네요. 오늘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아니면 그냥 인사치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박광남 위원님 모실 때 보면 거의 표가 한 15장 되고요. 그 내용들을 그냥 어디 기사 글고나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다 하나하나 타이핑하신 글들이 한 6장, 7장씩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혹은 상당수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볼 때마다 이걸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걸 다 혼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 여쭤봤는데 혼자 이걸 다 준비하신다니까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잘 되시길 시청자분들 투자가 성공하시길 바라는 그 진심이 정말 느껴져서 저도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덥네요. 얼굴만 잘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결혼하자고 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분은 풍전남이니까요. 우리 박광남 선임님과 함께한 글로벌 마켓 브리핑 대단히 좋은 시간이었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